동만bir새 야옹이다 야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지금 이렇게 대설치 끝났어요. 네네. 이렇게. 하나 둘 셋 넷. 기다리면 되는데. 솔직히 이렇게 일찍 와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. 아무것도 안 잡힐 것 같은데. 이렇게 기다려봐야지. 기다려볼게요. 여기 앉아가지고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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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야. 여기bud에서 ρildaakeded 이렇게 밀을 못 찾아야겠어요. 아까 그렇게 오락을 나왔더니 응? 뭐죠? 이건 한우인데? 설마 이거 달라고? 내 양심이 없구나 응? 꼬리 살랑살랑 내면서 귀여운 척하네 야..이게 한우를 달라고? 근데 내가 지금 가위가 없어 이빨로 뜯어줄게 대홍아 여기만 쳐다보네 딴 데 왜 안 쳐다봐 야.. 맛있는 냄새가 나긴 나나보다 아.. 아 얘가 잘 잡았네 거기 이거 한입만 준다 너 뭐.. 미국 뭐.. 뭐.. 그러니깐 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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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그냥 먹어도 돼, 인마! 무심한 물 매정하다 나 물고기 갖고 줘야지 순식간에 다 먹고 다시 올라갔네 그냥 안돼 나 없어, 이거 고기 저리 가 이따 물고기 잡으러 줄게 아직도 여기 있네 야! 솔직히 소고기 하나면 친구 할 수 있지 않냐?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야 소고기 내 소고기 한참 더 좋잖아 주첩이나 좋잖아 손깔 있구나 물것인가 보다 너 손깔 있는 거 보니까 그걸로는 부족했어 그러면서 왜 내 자리는 안 떠나? 도치대로 익었어 맛있어 야, 짭짓빵 야, 짭짓빵 응? 응? 이거 먹나? 먹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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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준다 싫어? 왜? 우리 식빵이 잘 먹던 데 야 야 야 아까운 걸 받아쓰기 너가 먹어봐 이거 먹길봐 먹근봐 이거 준다 Nope 봐봐 어디로 막 들어갔네 어? 뭐야 천원 뭐야 저거 천원 뭐야 꽁돈 뭐야 저거 꽁돈 회수 꽁돈 와 나 눈도 좋아 나면 아 고양이가 알려줬네 여기 가면 천원 있다고 고양이가 알려줬네 고마워 여기로 오라고 알려줬네요 천원 꽁돈 아니 쓰레기 왜 이렇게 많이 드렸어 고맙다 고양아 고마워 고마워 이거 잘쓸게 생선값이구나 이거 아 이 자식 어쩐지 그냥은 안주지 이렇게 예 하이 다 고마워